안녕하세요~! 제가 고정하러 가고 싶어 먹자 진짜 찍어야돼? 2개 다 찍어줘 떨어진다 떨어진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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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다 우리 맛있겠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한번 먹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모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빨리 갖다 놔줄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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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구워지지? 저게 너무 맛있었어요 많이 찍어서 먹어볼까? 진짜 치즈는 치즈 빼고 먹었어 아 치즈는 생인가? 이제 이거 익힌 것 같아 익힌 것 같아 맛있어? 이거? 전셋 먹고 이거 응 먹는데 자꾸 그래? 맛있어? 맛있어? 저 딴 건 없는데 이거니 먹어 맛있어 초밥이에요 최고 치즈 두 가지를 100개 눈처럼 슬라이스해서 얹었고요 이게 와사비가 들어있는 저희집 안에 특제 소스인데 아 이걸 안타는 거예요 이거는 물소스는 진짜 맛있거든요 초밥을 여기 찍으시고 그리고 가운데가 매운맛이 쏙된 크림 양파예요 이걸 같이 들어주세요 네 이거 혹시 크림 하나 크림 하나 크림 하나 아니요 와사비 소스 왜요? 유지사비 소스에 흠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아 아 아 아 주시네 천태 식이요 식이요법 유제품 어디 안end 맛있어 아 겁난다 맛있어 맛있어 한 번 드셔보신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소스는 아니거든요? 네, 알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안 맛있어 음식 원희료들 음식 원희료들 이렇게 좁이자 그래 음식 원희료들 음식 원희료들 아 이렇게 안 먹으면 진짜 그냥 뭐에 다 먹을 수 있어? 그냥 그렇게 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? 다 먹을 수 있어?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려주시면 진정한 연합마리에 올려놓은 관계가 있습니다. 요걸 맛있게 드시는 법을 소개해드려 볼게요. 요쪽이 생년화 사시미고요. 요쪽이 군제사시미에요. 요 사시미를 매콤소스 먼저 찍으시고 날치알 찍으시면 자연스럽게 날치알이 사시미가 다 붙거든요. 거기다가 요거 크림 양파를 넣어주시면 되죠. 두 번째는 요 사시미를 스노우소스에다가 찍어주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장에다가 찍어드시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으세요. 특별히 이제 머리하고 배꼽지느러미 꼬리는 그릴에 부었으니까 머리 부분을 뒤집어서 발라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여하시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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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거 보여? 토마토 여기 찍은 줄 알아요 여기 찍은 줄 알아요 여기 찍은 줄 알아요 아기 찍은 줄 알아요 소갈로 양념잎 양념장 참고추 맛있들 참고추 맛있드릉 음 음 우린 참고추 맛있들 혈액이장 참고추 맛있들 시럽이 있다가 너무 맛있을 거 같아 너무 천천히 너무 천천히 이거 뭐야?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뼈고 있죠 뼈있어요? 뼈있어 뼈있어 뼈임 뼈 También 뼈나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투하 오줌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희가 문의사는 정말 큰일이 없을 것 같고 이 문의사는 어떻게 할지? 이렇게 매일 날아가서 나의 이 집은 아직도 안 먹었다고 이번엔 고민을 많이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